나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싫어. 나도 그래. 뭐하러 여기로 온 거야. 여기 뭐가 있다고. 공부하러 온 거잖아. 나도 여기 공부하러 올까? 너가? 너가 올 수 있어? 모르지. 근데 나도 오고 싶어. 여기서 공부해보고 싶어. 그럼 좋지. 그렇지만 할 수 있겠어? 모르지. 해봐야지. 엄마한테 물어봐야지. 어머니가 돈이 있어? 없어. 그러니까. 근데 어쩌면 아버지한테 도움 부탁을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버지는 돈이 있으시지. 의사니까. 아버지는 돈 꽤 많아. 엄마가 그랬어. 도와주실 것 같은데. 아들이 유학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. 안 그럼 그게 사람이냐. 자기 돈은 그렇게다만 넘치면서. 그 돈이 없을 것 같아. 자기는 쓸데없는 돈이잖아. 하여간. 그 돈 욕심들은 끝도 없어가지고. 어쩌면 돼. 그래도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으니까. 진짜? 그럼 너무 좋겠다. 아 너무너무. 어? 아휴. 그래. 너랑 나랑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? 응. 너무 좋겠다. 아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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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